자 우리 10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만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걸렸던, 시간을 좀 많이 소비했었던 내용이고요. 문제 보시면 형제 가는 상에 존재하고 나는 S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게 상에 있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S 위에 있는 거래요. 괜찮죠? 이 상태에서 표는 세포 1사 갖는 H, H, T, T인데 2개는 남자꺼, 2개는 여자꺼, ㄱ, ㄷ은 0, 1, 2를 순수없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요거야. 그러면 이거 봐봐. 전체 내용을 볼 때 갑자기 막 해설이 역시부터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어. 그럼 이렇게 가겠지 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과 X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상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X염색체는 남자한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0, 0도 가능하고 0, 1도 가능하고 0이 되고 다 되는 거야. 상이라고 하는 건 남자건 여자건 반드시 모두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상을 기준으로 쳐다보면 ㄷ이 0일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상염색체가 아예 없는 게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럼 ㄷ이 0이 아니구나. ㄷ은 1이나 2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쭉 흘러가. 여긴 이제 물음표에 물음표 모르니까 넘어가고 물음표에 도개에 모릅니다. 여긴 뭐 물음표니까 모르는 거죠. 얘가 1이나 2구나. 라는 건 당연히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물음표 두 개야. 뭐 모르지 이거 어떻게 찍어. 그렇지? 넘어가서 얘가 이제 다시 주인공이 되는 숫자인 거야. 그러면 싹 훑었어. 그러면 4를 보는 순간 얘는 동형접합이면서 M1 시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애가 M1 시즌의 아이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할 거야. 4는 동형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뭘 볼 수 있죠? 얘가 동형이죠? 얘는 무조건 large h만 갖는 애지? small h가 없지? 얘는 small h가 있지? 그럼 얘는 다른 애지? 오케이. 해서 3과 4는 다른 성별의 다른.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니까 다른 애들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봅니다. 그럼 얘가 이제 M1 시즌이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0이거나 2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생각해 봐봐. 이게 0이다라고 출발을 하겠다라는 학생은 상의 4개. 이거 보면 당연히 상의니까. X의 2, 0. 그러면 X의 2. large t. 하나만 갖고 있는. 남자구나. 라고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남자. 그럼 얘는 여자지 뭐. 이해 됩니까? 오케이. 만약에 2로 출발을 하는 학생은 2, 2.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여자구나. 그럼 얘가 여자면 얘가 남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생각해 봐봐. 시험장에서 이게 답이 뭔지도 몰라요. 쌤은 보통은 먼저 이렇게 나오면 0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0을 먼저 하는 편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2를 먼저 하는데요. 저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경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답이야. 둘 중에 하나 딱 들어가서 하나 됐어. 그럼 답이고. 아니면 답이 아닌 거지 뭐. 쌤은 그냥 0을 쓸 거야. 그러니까 먼저 쓰겠다는 얘기가 0을. 얘를 0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니? 이게 남자 되는 거지요. 그치? 이게 누가 되는 거야? 여자 되는 거지 뭐. 여자가 됐다 이렇게? 그럼 생각해 봐. 기억이 0입니다. 자 얘가 2라고 치면 2, 0, 1 그러면 1과 2가 함께 있어요. 지원기 세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자 x가 하나. 말 돼, 안 돼? 말 안 되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얼마 돼야 되니? 1이 돼야 되고 아까 2, 1 안 된 거야. 그럼 제가 1? 얘가 2인 거지 뭐. 됩니까? 그럼 1과 2가 함께 있어요. 얘는 지원기 세포. 이렇게. 그러면 상염색체 지원기 세포 여자니까 어쨌든 하나하나 있어야 되잖아. 1이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뭐. 여자는 large c, small h, small t, small t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써보는 거예요. 올려 이렇게. 그러면 남자는 small t 없어. small t 있는 건 여자입니다. 이게 여자죠. 그러면 이게 남자고. 그래서 이게 남자야. 이런 식이야. 여긴 없지 뭐. 되겠지? 그래서 이 패턴. 그럼 기억도 없어. 그럼 이건 뭐 한다는 얘기야. Y 염색체 갖고 있는 남자 거구나. N짜리.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럼 이제 여기의 경우들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 디귿이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럼 남자의 생식세포. 그 다음에 기역이 얼마입니까? 0이죠. 니은이 얼마니? 2죠. 그러면 이영, 영이 라고 하면 얘는 M2식이 세포 해서 걸린 거 하나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이게 답이야. 그럼 답이면 이게 다 맞았어. 싹 아구가 맞죠. 그럼 이게 답인 거야. 그냥. 되겠어? 응. 해서 여러분 우선 답을 찾으면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풀이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답은 어쨌든 니은은 2다. 2번은 여자의 거다. 체크하시고 1이 갖는 스몰 T 1이 갖는 스몰 T는 없어요. 3이 갖는 라지 3이 갖는 라지 H 하나 갖지 않지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설을 들을 때 논리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원하는 거지. 가장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건 해보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아니야. 하고 이제 제끼는 걸 자꾸 이제 보고 싶은데 실전에서 자꾸 그 제끼는 거에 대한 연습이 되고 그걸로 자꾸 원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지 자체를 못하는 거지. 그냥 하나 들어가 봐서 맞으면 답이야. 알겠죠? 어? 어? 허리 지는 놈입니다. 자, 어찌됐건 갑니다. 여기다 이제 아까 0 아니면 2였잖아요. 그죠? 여기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이게 여자애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얘는 동형접합 스몰허 없는데 스몰허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남자애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기역이 2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1 아니면 2였는데 얘가 2니까 얘가 1이 될 겁니다. 1과 2가 함께 있으니까 얘는 지원기 세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2 있는데 여기 1이 있어서 이거 x 3개의 돌연변이 아니고 중복이 아닌 이상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다. 1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건 어쨌든 1, 2, 0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과 2가 함께 있어서 지원기인데 남자애 x가 두 개 있어요. 남자애인데 애초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재끼면 1을 먼저 써봤다면 여기서 바로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2가 아니면 0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0 넣고 쭉 해서 맞춰서 가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10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για la